니가 하루를 소개해주세요.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쉬어 시작! 하루노는 본명은 아베 하루노고 키가 작고 또 키가 작고 또 키가 작습니다. 목을... 그리고 하루는 눈썹을 계속 그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눈썹만 그리고 있고 그리고 하루는 말할 때 톤이 엄청 올라가요. 하루는 누가 잘 따라하지? 에이! 너! 에이! 에이! 아아! 청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항상 높게 올라갑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교시 팔 댄서! 끝이에요! 진짜 감이 없는 것 같아! 하루뿍! 트와이스 선배님을 좋아해요. 맞아. 그리고 커피 도 좋아해요. 좋아. 샤이니도 좋아해요. 다 좋아합니다. 30초 아래 소개 시작!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김샤인! 김은민정! 김은민정! 산샤인입니다! 산샤인은 마리가 진짜 많네? 마리가 진짜 많네? 마리가 진짜 많네? 말이 많다고? 말이 많은 사람인데 가만히 있을 때는 계속 가만히 있고 인형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MC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춤도 잘 추고 노래 진짜 잘 불러요 그리고 음료수 담당! 아! 음료수 담당이네! 음료수 담당 뭐야? 산샤인 약간 그런 거 재밌어 자꾸 날아올라 아! 나 이거! 이제 처음에는 좀 상큼하게 시작해야 돼요 자꾸 날아올라 랄라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we are kpop mnet